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HLB가 2일만에 주가가 도련 급나겠다. 무슨 일이냐 이렇게 기사가 나왔던데 별일 아닙니다. 별일은 아니긴 한데 지금은 HLB는 현재 손에 쥐고 있는게 간암과 선낭암 둘 다 쥐고 있죠. 특히나 이 간암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으로 따져보면 지금 거의 대한민국에서 기업가치가 아주 제대로 급변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최고조에 달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이 제약바이오 부분은 미래산업이죠. 제2의 반도체로 바이오를 키우겠다. 그렇게 지금 국가적으로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FDA 승인을 받은 약물이 거의 전무하죠. SK바이오팜의 뇌전증치료제 FDA 승인받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어떤 섹터의 산업에 도전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최상위까지 올라가죠. 어떤 부분이든 반도체도 그랬고 자동차도 지금 상당히 경쟁력이 뛰어나죠. 2차전지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도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치고 나서 세계 1위까지 올랐죠. 그런 능력을 계속 보여주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제약바이오 부분에서는 지금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그렇게 기대할만한 성과 그리고 SK바이오팜 그리고 삼성바이오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바이오 쪽에서는 상당히 기술력이 많이 뒤처져 있는 수준이죠. 지금 뭔가 성과적인 측면에서는 뭐가 없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도 상당히 미미한 상황이죠. 자 그런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1호 항암 신약회사가 될 가능성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게 어떤 기업이냐 무조건 HLB입니다. 무조건. 다른 뭐 삼성 뭐 이것도 하고 있는데 저것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런 거 하고 HLB하고는 일단 상대 자체가 안됩니다. 상대 자체가. 얘는 지금 중국에서 7년 판매되고 있죠. 독성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러면 1차 지표만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어찌 보면 시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1차 지표를 확인했다. 삼성에서 그것도 삼성에서 다 끝을 냈는데 1차 지표가 그냥 충족으로 나왔죠. 유의성을 확보했다고 나왔기 때문에 이게 승인이 안된다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어떤 약이 승인이 될 수 있느냐 되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보면은 거의 뭐 최고조에 달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약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그냥 없습니다. 이제는 손에 딱 쥐고 있기 때문에 됐다. 이제 됐어. 더 이상 생각할 거 없어.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지금 상황이 맞죠. 이거에 대해서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F-Day 승인을 N-Day 승인 신청을 하는게 이제 내년 1분기에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1분기에 진행이 된다 그러면 9월달에 간암 데이터 발표를 하고 이 발표에서 데이터 나오면 정말로 기대감이 그야말로 어마어마할 겁니다.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정리를 지금부터는 정리하고 있겠죠. 정리를 쭉 해서 발표하고 나서 계속 자료 정리하고 N-Day 승인 신청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이제 사전 N-Day 승인 신청하고 사전 미팅하고 뭐 이런 부분을 진행할 텐데 그게 이제 내년도죠. 2021년 2023년 1, 2, 3월달 안에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이 항암제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정말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고 유의성을 확보했다 이 부분은 거의 다다라고 봐도 되죠. 독성 부분이 남아있고 할텐데 부작용 독성 이거는 이미 중국에서 충분히 검증이 되어 있죠. 자 그런 상황이니까 1차 지표 확보라고 하면은 그냥 거의 다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매들이 지금 단기간에 뭐 180만 주나 갚았겠죠. 당연히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가능성은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항암제가 승인이 딱 된다 그러면 기업의 가치는 그야말로 급변입니다. 급변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뭐 가면은 안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희박하다라는 거죠. 기업가치가 아주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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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상당한 지금 이 주가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지금 현실로 돌아오면은 시간이 아직까지 많이 필요하죠.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면은 HLB가 현재 단기적으로 보면은 차트가 급등을 했죠. 워낙에 좋은 데이터를 손에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허를 하나 뭐 확보했네 완전 가네가 어디서 뭐 나왔네 이거하고는 차원이 아예 다른 정말 어마어마한 이 소식이죠. 1차 지표 손이었다. 선당함 데이터도 잘 나왔죠.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자 기업의 가치가 그에 맞춰서 급변하는 부분은 아주 당연한 흐름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보면 2일만에 주가가 돌연금라 무슨 일 무슨 일은 무슨 일입니까? 공매죠. 공매 공매입니다. 공매 그래서 HLB 개발중형암제 리보사련이 간암일차치료제 임상 3성에서 통계제 유의상 확보 자 정말로 깔끔하죠. 정말로 깔끔합니다. 지금 이 이런 이제 임상을 했을 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거 나오면 그러면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뭐 진짜 되는 거 맞아 아니야 잡음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간암에 대해서는 지금 잡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 간암 데이터 임상 3성에서 유의성 확보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예를 들면 게시판에서 이 공매들이 활동한다고 해도 간암이었죠 뭐 이런 거는 안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리보사련이 이제 간암일차 치료제로 승인이 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게 올라와 있죠. 너무나 깔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만 주가가 급격하게 지금 올라와 있는 거 이게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그렇게 올라왔죠. 그런데 자 얘가 선남에서도 지금 치료가 입증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상황이고 데이터가 지금까지 많이 도전했는데 그런 도전한 약물보다도 훨씬 좋은 지표가 나왔죠. 반응평가 기준 15.5% 15.1%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를 보여준 게 리보사련이 가장 강력한 데이터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도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소식까지 손에 쥐었죠. 자 그런데 아무튼 이제 가난 부분은 이건 뭐 넘사벽이다.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매 세력들도 지금 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으니까 공매를 상환하면서 주가를 주가가 올라 올려지는 데 있어서 공매를 많이 치면서도 상환을 많이 했죠. 공매를 치면서도 상환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이 문제는 이제 단계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 JPC는 연기금입니다. 문제는 JPC는 JPC는 한국이죠. 한국은 주포증권사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HFB에서는 주포증권사로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창구인데 자 거기에서 지금 이 선낭한 발표가 나오는 시점에 고점으로 높게 시작해서 주가를 밀어버렸는데 이렇게 민게 JP하고 신한 거기에 JP하고 신한하고 한국이죠. JP하고 신한하고 한국에서 갖다 때리면서 주가가 이렇게 크게 내려왔습니다. 자 지금 장고를 보면 500만 주까지 줄었죠. 상당히 200만 주를 갖다 갚았죠. 200만 주를 갖다 갚은 부분을 보면 간암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자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금 JP하고 신한이 갖다 때리면서 주가를 끌어 내렸고 그리고 여기 한국까지 가세를 했다. 라는게 상당히 짐짐한거죠. 공매는 결국은 지금은 주의할게 뭐냐 공매입니다. 공매. 돈의 힘으로 지금 HAB의 성공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는거죠. 의심할 여지가 없다. 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공매입니다. 공매. 왜냐하면 이렇게 공매를 많이 상환을 하면서 끌어 올렸죠. 끌어 올렸는데 여기서 이제 이 모양을 보면 시작하고 나서 JP 신한 한국이 갖다 때려 버리니까 힘없이 주저앉으면서 장떼봉에 11선까지 깨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버렸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버린 상황이다 보니까 과거 트라우마가 자꾸 떠오르는거죠. 과거 트라우마가 지금 이때도 보면 이렇게 올라서다가 지금 밀려내려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렇게는 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워낙에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공매도들이 200만 주를 갖다 갚았고 그리고 가남데이터는 어떻게 흠잡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면 이제 NDA 승인 신청까지 잘 진행이 될 예정이죠. 근데 그때까지 이제 시간이 가남데이터가 나오려고 하면 그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긴 하지만 우린 아직 모르죠. 대외적으로는 아직 급비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제 에스모어에서 발표가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과연 주가가 이렇게 단기 급등을 한 상태에서 잘 머물면서 가줄 수 있느냐 그게 문제인데 결국은 지금 이 제필신한 한국의 포지션을 보면 쉽지 않겠구나 그런 느낌 좀 들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공매도입니다. 공매도들이 올려서 먹었으니 또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좀 흔들겠죠. 좀 더 흔드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이제 제필신한이 뭐 갖다 때려 버리고 거기서 한국이 손 놓고 같이 매도를 하거나 아예 관여를 안한다.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 버리면 받아줄 세력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특성상 공매도들 천국이죠. 그러면 공매쳐 가지고 있는 공매 없는 공매 지금 특히 HLB 생명과학 보면 공매를 실컷 치고 하루 정지 공매를 실컷 치고 하루 정지 이렇게 되는 모습을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또 공매를 이렇게 실컷 차버리면 지금 성공 가능성 정말로 높게 올라와 있는데 그걸 받아주는 세력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걸 받아주는 세력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간암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또 내려서 좀 먹어야지 어느 정도 또 내렸다가 이것보다 더 내리면 아주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안 가면 되죠. 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공매쳐서 내리고 그러고 다시 이제 매수하면 되죠. JP 신환이. 다시 공매친 거 상환이 다시 이제 매수하면 되죠. 데이터는 확실하니까. 그래서 매수해 가지고 다시 올리고. 그렇게 이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이 공매 JP 신환 연기금이 장난질 쳐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 받아줄 만한 세력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받아줄 만한 세력은 결국 JP 신환인데 걔들이 안 받고 지가 내려치겠다라고 해버리면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예상이 좀 되는 흐름이 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비중 조절을 좀 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더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면은 내려가면 또 상당히 짜증이 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마죠. 이렇게 기다리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한번 던져주고 또 JP 신환. 그러니까 JP 신환 연기금이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느냐 그게 지금은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9월달 이제 간암 데이터가 확인이 되는 그런 엄청난 호재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내렸다 올렸다 지 맘대로 할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지금은 1차 상승 레벨업이 어느 정도 되었고 이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계속 흔드는 작업이 좀 일어날 겁니다. 아마도. 일어나고. 9월달쯤 언제리가 되면은 다시 기대감. 그리고 또 행보 왔다갔다. 그리고 이제 엔데이 승인 신청 이 부분이 나오면 다시 상승. 요런 식으로 하죠.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HLB의 환경 자체가 기업가치가 상당히 크게 많이 변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치고받는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치고받기를 내가 해서 물량을 좀 늘려 보겠다. 이건 반드시 여기에서 매도를 한 부분은 반드시 이쪽에 사용이 돼야지 그게 가능한 거지. 매도하고 다른 데서 좀 놀다가 와야지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 데이터를 너무 확실한 데이터를 손에 쥐고 있죠. 그런 상황이니까 주식을 줄이는 것 보다는 늘리는 방향으로 만약에 한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갖다가 다른 데서 잠깐 하고 내가 뭐 주식 신이 아닌 이상 다른 데 가서 먹는다는 보장이 없죠. 그럼 여기서 따먹고 나서 원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얘가 이렇게 내려가다 해도 여기서 원금이 더 줄어들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사면 주식 수익이 또 줄어듭니다. 이거.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을 한다 그러면 매도해 놓고 반드시 현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다른 거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얘만 본다면 결국은 이제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너무나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주식 수를 늘리는 게 핵심이 되는 거지 만약에 한다면 다른 데 가서 다른 데 가서 돈 좀 먹고 돈으로 보면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JP 신한 한국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이 결국은 단기적인 흐름에는 개들이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기어 가치 변화가 가장 크게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건을 손에 쥐고 있는 게 바로 H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